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빵! 얘들아 안녕! 얘들아 오늘도 박스맨 한번 만나볼까? 네! 오늘의 박스 박스맨! 박스맨! 어디 있지? 어? 박스맨이다! 박스맨 안녕!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어? 올라가 내려가! 박스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올라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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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어? 박스맨 아저씨 되게 연기 잘한다 그지? 어? 오늘의 박스!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뭐가 있지 얘들아?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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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속!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샤라미! 한 명 타고 한 명 타면 쿵떡 쿵떡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럼 우리 뮤직 박스에서는 궁금할 땐 어떻게 해봐야죠? 흔들! 궁금할 때 흔들어 보면 느낌이 확!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시청률도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다! 펭수보다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다! 아 너무 궁금한데?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 아저씨가! 네! 아 저 내 것도 있을까? 자! 한번 열어볼게! 네! 없을 것 같아! 자! 어! 어!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지? 어 이거 시리폰 같은 건데? 얘들아 근데 계단처럼 생겼다 그치? 네! 어? 한번 쳐봐요! 한번 쳐볼까? 네! 도레미 올라갑니다! 미래도 미래도 내려갑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네! 실로폰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치? 네! 올라가 도레미 내려가 미래도 똑같이 레 레 레 점프해 점프해 도 미도 아! 이거 지우도 할 수 있겠어? 응! 지우도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 지우가 자! 일단 우리 체를 하나씩 줄게! 자! 갖고 있어! 갖고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아저씨가 얘기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한번 쳐봐! 네! 알았지? 올라가 미래도 잘했어! 내려가 미래도 오! 똑같이 미래도 점프해 점프해 미도 미 지우가 친구는 미도 미야! 그러니까 점프해는 점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얘들아! 점프해 네! 알겠지? 지우야 다시 한번 점프해볼래? 네! 점프해 점프해 잘했어! 예!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정협이가 우리 정협이가 실로폰을 치면 아저씨가 그 실로폰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 알았지? 한번 쳐봐 올라가 내려가 계속 쳐봐! 아저씨가 다 맞출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 얘들아 그러면 너네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잖아? 이번에는 아저씨가 연주를 해볼 테니까 이게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봐 알았지? 아 비행기! 비행기! 오! 정답! 자 여러분들 노래 같이 불러주면 알았지? 네! 시작! 떠다 떠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그래요! 도레미로도 이렇게 멋진 비행기 노래를 연주할 수도 있어요 도레미 미래도 얘들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음 잘 들어봤지? 네! 너무 재밌었지? 네! 좋아! 그러면 오늘 공연박스에서는 멋진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 네! 공연박스 큐! 떠다 떠다 비행기 날아라 하루하루 오늘의 스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